스바하 천기도 천일본문 안녕하십니까 스바하 천기도 천일본문 제 18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현대사회에서 신중이란 무엇인가와 신중들을 초청하기에 찬탄하는 거불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지 537페이지 예적명왕의 원만함을 바라는 예적대 원만 달하니 또 10대 명왕을 존중하는 10대 명왕 본전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예적명왕의 원만함을 바라는 예적대 원만 달하니 예적대 원만 달하니 예적대 원만 달하니는요 진리로 모든 마군이를 항복받고 어서 빨리 불사 가운데 얻으면 무상도를 얻어서 부처가 되겠나이다 하고 다짐하는 서원의 진언이지요 마군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개수예적근강부, 서가화연근강신, 삼두노목 아여검, 팔비계집 항마구라 해서 예적근강명왕님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연으로 놔두시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문수보연, 관세훈과 대세지, 지장보살, 액사류광불 이런 부처님이 다 따로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바로 예적근강명왕님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연으로 놔두시오 이렇게 경연은 표현이 되어 있죠 삼두노목 아여검, 새머리와 부릅뚫는 칼과 같은 송곳니 또 팔비계집 항마구, 여덟팔의 마귀항복 벚구들을 갖추시고 독사영락유신비, 독사들의 목걸이로 온몸을 두르시고 여러분들 독사들로 이렇게 목걸이를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삼매화륜 자수신, 삼매불박기가 절로 그를 따로 오니 천마외도 급망냥이라, 천마외도 모든 악마 정신들이 아찔하여서 문설신주 개포주라, 신비로운 주문 듣고 모두 놀라 사라지네 원승가지 대위력, 원화건대 부처님법, 미신력을 더하여서 속성풀사 무상도라, 어섯발리 위가 없는 부처님법을 성취하리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적대원만 달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소원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위가 없는 부처님법 깨우치겠다 온 마구니를 다 제거하고 하는 이야기죠 신중탱화를 약식으로 조성할 때는 동진보살의 주전이 되는데요 백사위 신중님을 갖춰 모신 탱화에서는 예적 명왕이 신중탱화의 주전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백사위 신중탱화를 모셨을 경우 상단에는 마두의 모습으로 마두, 말머리를 한 모습에 목과 온몸에 혀가 나와있는 독사의 목걸이를 하고 여덟 개의 손마다 마귀를 항복받는 법구를 지니고 있고 후광이 매우 치열하게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매우 무서운 상호의 신중님이 바로 예적 명왕의 예적 금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적 금강이 바로 서가문희 부처님의 화연이다,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관세음보살 역시 서가문희 부처님의 화연이다라고 하는데 신중청에 등장하는 삼면팔비를 갖춘 금강의 모습인 마두 명왕 역시 마두관음을 나타내는 것이예요 다음은 이제 10대 명왕을 존중하는 10대 명왕 본종 진원인데요 10대 명왕 본종 진원 옴 홀로로 지타지타 반다 반다 하나하나 아밀니제오 옴 홀로로 지장보살이 계신 명부전에도 10대 명왕이 있어요 그런데 신중전에도 10대 명왕이 있어요 이러한 10대 명왕들 또한 부동 명왕은 바로 대일여래인 비로자나불을 나타내고요 항삼세 명왕은 바로 아총여래불 또 군다리 명왕은 허공장보사를 나타내고요 대미덕 명왕은 바로 문수보사를 나타내고요 금강야차 명왕은 불공성취여래불을 나타내고요 공작 명왕은 바로 공작을 신격화한 것이고요 또 애염명왕이다 하는 것은 금강살차를 이야기하고요 또 보첡명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현보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문웅승 명왕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장보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대륜명왕은 바로 미륵보사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런 명왕들은요 대부분이 불보사림들의 자비를 상징하고 또 악한 중생이다라고 하더라도 꼭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까닭에 저마다 분노하면서 지혜의 화강 속에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지요 또한 금강경 오가에서의 규봉수님께서는요 번뇌장이 있으면 마음을 장애하여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번뇌장애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덩어리죠 또 업을 만들어 육도에 윤회하게 되기에 이 두 가지의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야를 깨우쳐야 하는데 반야다라고 하는 건 온이공한 이치죠 아무리 보시지게인 욕정진 선정에 다섯 가지 바람위를 이룬다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반야의 지혜가 없다면 부처님의 종자를 짓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또 금강경 오가에서 육조해농스님은 돌 부득 난주 필경 장마생이오 도하부중 소각군이라 해서 돌 어디려고 어지러이게 쫓아다니지 마라 필경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불을 말한다 해도 일찍이 입을 태운 적이 없도다 여러분들 뭐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다고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입으로 몸을 구하거나 쓰고 읽으면서 지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바른 불법 또 바른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마음으로의 지혜를 깨우쳐서 깨달음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SIB 불교 교육 방송 서바 전일기도 전일본문 제183회차 서일본문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